안녕하세요. 나이프리페어 나리입니다. 나이프리페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칼연마 가이드 영상 29편은 현장이나 칼연마에 첫 입문하시는 초심자 인후님들께 세분화된 내용으로 알려드리는 안내 영상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회성 연마를 배우시는 이웃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지루하게 느끼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작업 영상과 칼연마 영상 외에도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갖고 있는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흥미롭고 재미있는 영상을 제작해 올리도록 할게요. 혹시 좋은 아이디어나 이웃님들께서 보셨을 때 나리에서 이런 영상들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시면 아래쪽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숫돌 사용법 외날편입니다. 이전 영상인 숫돌 사용법 양날편과 겹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겹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익혀둔다 생각해 주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외날칼 그 중에 야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명 사심이라 부르는 칼입니다. 이 외날칼들은 주로 일식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연마면이 오른쪽 또는 왼쪽에 치우친 연마로 되어 있는 칼입니다. 이 외날칼의 특징으로는 날이 매우 예리하게 만들어지고 날 끝이 매우 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날 끝은 연마각이 낮을수록 날 끝의 유지력 저하와 날 손상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날칼과 다르게 이 외날칼들은 그 사용이 하나의 칼로 여러 종류의 재료를 손질하기보다는 단일 종류의 재료만을 다루거나 특정 부분에 맞게 사용하는 경향이 큽니다. 숫돌 사용법은 총 4가지로 구분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숫돌 연마 범위입니다. 이 방법은 양날에서도 해당됐던 부분인데요. 숫돌 모서리 쪽으로 연마하시면서 갈수록 이 연마 면적이 작아지고 각도 유지가 어려워져서 이 상태에서 한쪽으로 날이 기울게 되면 숫돌 모서리에 날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마 면적이 각도 유지가 편한 넓은 면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은 파지하시는 손가락이 숫돌을 벗어나게 되면 이쪽 부분 숫돌 모서리와 만나게 될 확률이 커집니다. 이렇게요. 칼과 숫돌의 연마각은 칼과 숫돌의 연마각이 수직에 가까울수록 연마 면적이 넓어지고 날각이 변화가 적기 때문에 고른 연마 면을 만드시기 용이하세요. 반대로 칼과 숫돌의 연마각이 서로 수직에 가까울수록 부분 연마가 용이하지만 이 부분 연마는 쉽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칼과 숫돌의 연마각을 올려줘서 충분히 칼 연마폭을 확보하시고 연마각 흔들림을 적게 만드신 후 외날 칼을 연마하시는 게 보다 깔끔한 연마를 완성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숫돌 사용방법 안내해드리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사용방법인데요. 괜찮다 싶으시면 사용하셔도 되고 불편하다 싶으시면 사용 안하셔도 돼요. 나리에서는 숫돌 사용을 할 때 실사용 재연마를 위한 연마인가 아니면 수리 연마로 나를 크게 재정비하는 용도인가에 따라서 숫돌 사용법을 다르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실사용 재연마는 숫돌을 반으로 나눠 사용하고 움직임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숫돌을 반대로 돌려서 연마하시고 그 다음 중앙 이렇게 세 방향으로 연속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연속 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속 동작으로 연속 동작의 연속을 통해rek기도 하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연마하시면 숫돌을 전체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숫돌즙을 버리지 않고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날을 다시 만들고 면을 다시 정리하실 때 날과 숫돌 모두에 불필요한 소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수리 연마로 숫돌을 사용할 땐 숫돌 전체를 한 번에 사용하고 숫돌 표면과 숫돌즙을 다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마하실 때 재연마보다는 조금 더 칼을 누르는 압력을 높여주고 필요에 따라서 더 빠른 연삭을 위해서 이런 나구라를 사용해서 숫돌 표면 입자를 빠르게 올려 연마하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연마하게 되면 칼 연마 면이 빠르게 재연마되고 숫돌평이 그만큼 빠르게 무너져갑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그리고 다음 숫돌 넘어가기 전에 숫돌평탄화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숫돌 전체를 사용해서 연마하는 방법은 숫돌 소모가 커서 맨나우시 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연마예요. 두 번째로 칼턱 연마입니다. 보통 외날에서 이 칼턱 부분이 숫돌에 닿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신품날의 경우는 생산라인에서 첫 숫돌이 닿는 부분으로 칼턱 바로 위쪽 이 부분이 다른 연마면에 비해 움푹 들어간 경우를 자주 보시게 되죠. 이런 부분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칼턱 부분을 부분 연마해야 하지만 이때 주의하셔야 할 게 이 부분을 집중 연마하시게 되면 칼턱 부분이 다른 연마 라인과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마 라인을 염두하시고 숫돌 위에서 부분 연마 해주세요. 그리고 전체적인 라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법은 연마하시면서 이 라인을 자주 확인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칼턱 부분을 부분 연마 하실 땐 파지하시는 손가락으로 원하시는 부분에 올려 연마하는 방법도 있고 그립이 되는 이 핸들 부분 잡는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 부분을 눌러서 전체적인 라인을 잡아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무리 연마와 그립 주의사항이에요. 마무리 연마에서 이중날을 사용하지 않는 이웃님들께서는 마무리 숫돌 중 연질 숫돌에서 숫돌즙을 만드신 후 흰옥이와 날 중간에 파지하시고 흰옥이쪽에서 날 쪽 방향으로 숫돌즙을 밀어내면서 날 끝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연마하시면 날 정리와 함께 매우 예리한 날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꼭 지켜주셔야 할 부분은 마무리 숫돌에서만 이 방법으로 연마하셔야 날이 대합날이 되지 않습니다. 초벌, 중벌, 마감순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지 마시고 꼭 마무리 숫돌에서만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연마하시면서 핸들, 그립 쪽 힘이 파지 쪽보다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그립 쪽 힘이 커질수록 각도를 잃어버릴 수 있고 이 때문에 원하는 각도를 유지하실 수 없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칼코 연마예요. 이 부분은 외날 칼을 연마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저처럼 많은 이웃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이 칼코 연마 때문에 지금도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일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제가 안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외날 칼마다 다른 두께의 연마각을 갖고 있어서 그 연마각을 따라가는 연마를 기준으로 하고 이미의 다른 각을 설정하실 땐 네 번째 방법을 이용하시는 게 조금 더 연마각, 연마폭을 변경하시기 편하시다 정도로만 안내해 드릴 수 있겠네요. 우선 칼코 연마하실 땐 모든 수둘 모서리를 사용하시는 건 칼 손상과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모서리 사용은 우수도 기준이라면 좌측 상단, 좌측 하단, 우측 하단을 이용해 주시고 우측 상단은 이용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반대로 좌수도 같은 경우는 우측 상단, 우측 하단, 좌측 하단을 이용하시고 좌측 상단은 이용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칼코가 아닌 다른 부분을 연마하실 땐 칼날 쪽 두께를 조절하시려면 우수도 기준, 수도를 우측 상단을 사용하시고 신호기 라인을 조절하시려면 좌측 하단을 사용해 주세요. 숫돌에 연마할 때 올라가 있는 이 부분은 숫돌에서 왕복 연삭되고 숫돌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 부분 이 위쪽 이 부분은 이 아래쪽 왕복 연마되는 부분보다 덜 연마되기 때문에 이 차이로 원하는 부분을 선택 연마한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측 상단에서 연마하게 되면 이 위쪽, 위쪽 라인이 아래쪽보다 덜 연마되게 되고 반대로 이 좌측 하단에서 연마하시게 되면 이 아래쪽 부분이 이 위쪽보다 조금 더 덜 연마되게 됩니다. 나리에서 생각하는 이 왠알칼 연마는 항상 하면서도 어렵고 미세한 차이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감도 많이 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칼 연마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연마라고 생각하고 연마의 꽃이라고 보고 있네요. 왠알칼을 연마하시는 이웃님들께서도 아마 이 부분을 공감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이것으로 숫돌 사용법 왠알편을 마치도록 할게요. 왠알은 양날칼보다 연마가 까다롭고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왠알 안내영상은 양날칼보다 영상이 자주 업로드 될 예정이에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웃님들 다 나가셨나요? 사실 제가 이 뒷부분에 팁을 하나 더 추가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림판이 잘 이용될지 안될지 제가 자주 그림판을 이용하는 건 아니라서 잘되면 남겨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다시 찍고 있습니다. 사실 왠알칼도 그렇고 양날칼도 그렇고 칼을 움직이는 숫돌에서 움직이는 이 방법이 영상으로나 아니면 텍스트로나 보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죠. 잘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잘 보이지 않고 막상 해보려고 하면 이게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림판을 이용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알기 쉽도록 이 숫돌 사용법 왠알편 뒷부분에 이렇게 팁으로 남기게 됐는데요. 지금 이웃님들께서 보시고 계시다면 제가 그림판을 조금은 익숙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팁을 남기게 됐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양날하고 왠알 두 가지 모두 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양날 같은 경우는 이전 포스팅에서 이것을 첨부하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아서 사실 그림판을 제가 잘 못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양날과 왠알을 합쳐서 남겨드리게 됐네요. 이전 포스팅 양날 포스팅 쪽에는 위쪽 부분에 텍스트로 이 부분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링크를 남겨놓도록 할게요. 양날 칼을 숫돌 위에서 연마하실 때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동할 때 연마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이동하실 때는 실제로는 이 뒷부분이 닿는 게 아니라 약 이 정도 부분이 닿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칸 더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연마하실 땐 마찬가지로 이 뒤쪽 부분이 닿는 게 아니라 이 앞쪽 이만큼이 닿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앞쪽 코 이 부분도 이렇게 연마하시면 이 부분만 닿고 있고 실제로는 이 뒤에 부분은 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각도에서 이 연마되는 정도를 보실 수 있도록 부분 동작으로 카메라 각도를 좌측과 우측에서 보실 수 있게 잡아드릴게요. 편의상 잘 보실 수 있도록 이 핸들 쪽 그립은 잡지 않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다섯 셋 셋 넷 다섯 하나 둘 둘 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연마 하실 때 이 커브가 시작되는 이 부분부터 이 칼코 부분 이 부분까지 핸들 부분 이 부분 각도를 변경하셔서 연마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왼알칼에서도 이 부분 커브가 시작돼서 올라가는 이 부분을 연마 하실 때 이동하시고 커브가 시작되는 이 부분을 연마 하실 때 핸들 부분 이 각도를 미세하게 움직이시면서 이 커브가 시작되는 이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타면서 연마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숫돌 사용법 왼알편을 최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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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